아 잡 들고 나오면 운동도 되고 가족하고 같이 하면 재밌어요 손녀딸? 손녀딸이 어떻게 이렇게 커? 손녀딸이 왜 이렇게 커? 넌 방송 나오는 게 좋은가 보구나 3대가 같이 왔어요 엄마가 먹을 거 안 먹고 본인의 눈치를 보거나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혼자서 먹을 거 잘 먹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 나야지 오늘 모습 보니까 뭐 엄마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막 저도 울어야 될 거 같고 약간 가수입니다 노래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We could've had it all Rolling in the deep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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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아 오우 오란보다 낫땅 오란보다 낫땅 바룸이? 장난 아니잖아요? 와 멋있다 잘 키웠네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